안녕하세요. 네. 드디어 나오는 새로운 앨범 사킬 회장님이 왔습니다! 앨범 정말 야심차게 준비 중이고요. 그리고 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최다중간 내가 못 가질 못 되는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 앨범도 저희가 꽤나 시간을 두고만큼 그렇죠 저는 신현이 형님의 시간을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찾아뵙는데 그만끄부터 노래부터 많이 했으니까 나를 추격해봐 앰플 수 있습니다 둘 감사합니다 내가 제정신이 아니라 모든 게 거짓말이길 바랬어 눈물이 마르고 나서야 생각을 했어 어차피 너는 신경 교체 안 쓰겠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어떻게 너 아닌 다른 여자랑 붙겠니 얼마나 힘들지 상상조차도 못해 나는 원래 너랑 미래까지 생각했거든 근데 다 틀렸어 너 외엔 다른 여자를 사랑할 마음이 없거든 차근차근히 생각해보니 나는 너를 떠나 살 수가 없어 내가 없으면 나도 없어 그냥 숨만 쉬는 게 전부야 남자답게 보내줄까 꽉 잡은 손을 놔줄까 잘가라고 안 놔줄까 혈구가 무엇도 못해 더 잘할게 넌 말을 하기에 흔히는 빛이 그분이지 않는데 방법이 없어 다 비할 수 없어 됐다 됐다 내 바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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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꽉 잡은 손 내 바람이 잘 같다고 안 놔줄까 오오오 결국 아무것도 못해